그저께 데뷔해 야구팬 사이서 난리난 LG 트윈스 17살 철이더.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박규량, 서현숙, 안재현, 이주희. 현재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는 철이더 사토길이라다. 아직까지는 이내 명예 철이더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야구팬들 사이에서 중론인데 최근 그 아성을 깰 철이더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주인공은 어딘가 콩냄새가 나는 2002년 2월 22일 태어난 올해로 17세인 LG 트윈스의 철이더 하지원이다. 배우 하지원과 동명이니기도 해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게시물보기 제호 바이님의 공유 게시물림. 2018 9월 22 7대 28 오전 PDT 치어리더 하지원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LG 트윈스 버서스 KTVG의 경기에 데뷔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잠실야구장 응원단상에서 춤을 선보인 그녀의 모습을 본 팬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아직 젖살이 모두 빠지지 않은 베이비 얼굴과 하얀 피부 덕분에 아기 같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시원하게 쭉 뻗은 팔다리를 이용한 춤실력을 보여주며 반전 매력을 뽐냈다. 아이돌 못지않은 베이비 페이스 환상 몸매로 벌써부터 야구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68cm의 51kg인 하지원은 특유의 발랄한 모습도 선보이면서 섹시 청순이 공존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치어리더 사터키리라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의 모습에 야구 팬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하지원은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연예기획사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